마을의 초등학생들부터 듬직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풍물단이 되고 연극배우가 되고 합창단이 되는 마을 실내마을의 세대교관 발표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인 춘천시 신동면 증리 일명 실내마을 마을회관 2층에서는 몇몇 주민과 학부모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와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어디든지 가 있을 수 있게 그러려면 실제로 마을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그런 학교와 마을의 중간다리 역할을 비단병풍 조합이 하고 있고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워하세요. 본인들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잘 대해주시고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그렇습니다. 초등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오늘날. 춘천 금병초등학교의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주민 참여 교육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 꽃다발은 다 뭐죠? 방학 때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합창과 풍물 같은 걸 연습했는데 오늘 그걸 발표하는 날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배웠다면 무대에서 한 번쯤 뽐내주는 게 인지상정. 즉 금병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함께 연습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바로 오늘 이곳에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성례시켜주세요. 성례시켜주세요. 뭐 이놈이? 사인! 영어로요? 야야야야. 어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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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 할아버지가 자꾸 배사 바꾸어서 힘들었어? 힘들진 않았는데 뭔가 좀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당황하지. 연습할 때 많이 틀렸겠다. 그럼요. 발표의 시간이 다가오자 주민들이 한 대에 모여 풍물단 공연을 준비합니다. 지난 1월부터 모여 두 달간 연습했다는 풍물과 합창 공연. 짧은 연습 기간이지만 평소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라서인지 호흡도 화음도 찰떡입니다. 마을 발표회를 알리는 힘찬 길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한적한 실내 마을이 모처럼 잔치 분위기로 들썩이는데요. 어른들이 풍악을 울리며 앞장서면 아이들이 소골을 들고 어깨춤을 추며 그 뒤를 따르는 그야말로 세대 대통합의 현장. 거리의 관객들도 덩달아 흥이 오릅니다. 급석 급석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신명나는 장단과 함께 도착한 곳은 실내 마을에 위치한 문화프로덕션 도모의 극장. 길놀이를 따라온 주민과 관객들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연극과 합창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잘한다. 신나서 재미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할머니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밥 먹고. 도농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극단 도모의 전문 연극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극 수업. 그렇게 완성된 작품명은 바로 실내 마을 러브스토리. 금명초등학교 아이들이 연기하는 무대 위에는 간질간질한 썸이 가득합니다. 네가 좋아서 그랬어. 드디어 봉필 영감과의 결투 장면. 과연 이번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오 객석 호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극 공연도 대성공. 실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연기한 김유정의 소설이라 더욱 뜻깊은 무대네요. 우리 친구들 다들 잘했어요. 마지막 순서는 학생, 학부모,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합창 공연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돌봄을, 어른들에게는 화합을. 마을에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선사해준 실내 마을 종합 발표회. 마을이 마치 하나의 대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목소리 안 나오고 막 목소리 떨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애들도 같이 했어가지고 좀 재밌고 재밌어요. 제가 할 때 안 틀렸어요? 저 할 때 안 틀렸는데 아까 춤출 때 호루라리 좀 빨리 하셨어요. 그래도 재밌었어? 네. 마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게 너무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 너무 따뜻하고요. 저도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같이 하는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친해져 있고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정말 마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내 마을 화이팅! 학교에서 책가방 메고 뛰어나오는 아이들 이름을 동네 어르신. 동네 어르신들이 반갑게 불러주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연극하는 마을. 여기는 춘천 실내 마을입니다. 한 해의 첫 보름이자 일련동사의 풍년과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 정월 대보름.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와 악귀를 몰아내는 세시 풍습들. 거기다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까지. 역사와 전통이 넘치는 정월 대보름의 하루. 지금 만나보시죠. 안동의 전통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빠질 수 없는 곳, 하회 마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아주 분주해 보이는데요. 다들 뭐 하러 온 거예요? 하회 마을에 1년 동안 주민들의 행복과 마을의 재난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동제를 지낸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당제가 지금 거의 진행된 데 별로 없잖아요.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차려지는지 이와 같은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회 마을에서 당제가 열린다? 어디 어디. 우리도 구경 좀 해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정성 가득 담긴 제사 음식 하며 경건한 마음까지 가득 담아 재를 올릴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는 큰 당이라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선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번영과 안내를 민영되고 오늘 정월 대보름날 당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고 마을과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당제를 지낸다는 하회 마을. 불어주신 음례의 감사드리였고 천남 만물 지중 유리니 책이라고 하였고 아직은 생소한 학생부터 이제는 추억으로 남은 중년들까지 조금은 낯선 풍경이지만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봅니다. 자 정 많은 고장에서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순 없겠죠. 사람들을 위한 재산이 사람들을 위해 음식도 같이 나누는 법 음복을 통해 새벽부터 함께한 사람들과 정을 나눠봅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당제에 어느덧 정월 대보름의 해가 떠오르고 이어서 찾아간 곳은 화산 끝자락에 위치한 국신당입니다. 선왕당에 이어 당제가 진행된 곳은 국신당.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의 위치에 있어 이곳을 찾는 것도 하회마을의 숨은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총 3곳에서 당제가 진행되는데요. 그 중 하당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령 6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그 풍채만큼 마을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 같죠. 동제는 정월 대보름에 우리는 설을 치고 나서 달이 최고 밝은 정월 대보름날 이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동제입니다. 동제를 8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오면서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해온 하회마을. 마을 사람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한국을 대표하는 마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고택을 유지하고 있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요즘 한옥이 많이 없어져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여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켜져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마을을 잘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애군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오는 것도 중요한 일.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를 위해 마을마다 지신밝기가 펼쳐지는데요. 하회마을에서 하는 지신밝기는 마을을 도는 사물 놀이패뿐만 아니라 하회별신구 탈놀이도 같이 진행됩니다. 평소에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소를 때려잡고 그 양기가 좋다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양반들이 듣고 그걸 보고 반성을 하는 기회가 바로 백지역마당이겠습니다. 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받는 데에서 주지마당과 백지역마당이 함께 어울리져가 하는 것입니다.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탈놀이를 통해 마음속 묵은 한을 털어내고 올 한해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담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소가 오줌을 관광객 앞에서 싸는 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하회마을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경로당에선 뭔가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알록달록한 모습하며 정성 가득 담아 상을 차려보는데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요? 오곡밥하고 떡하고 가오리무침, 돼지고기 수육, 김치 등등 콩나물국도 있어요.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빼놓을 수 없죠. 떡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민족이니 인심 가득 담아 마을을 찾는 손님들께 한 상을 차려봅니다. 원래 평상시에 콩을 안 먹는데 콩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 3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맛이 느껴지고 오랜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정월 대보름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죠. 강변에 달집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저마다의 소원을 적어 달집에 달아보는데요. 저희 아이가 고3인데요. 2025년도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합격 기원. 한이 1학년 돼서 공부 잘하기로 빌었어요. 우리 가족 올 한해 건강하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각자의 소원은 다르지만 정성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 하나, 둘, 셋.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마음도 환하게 피어나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거워 보이죠. 1년 동안 하이마을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삼신당에 대해서는 소원을 기원제를 지낸 다음에 태워주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아주 다른 곳에는 달집은 밤에 태우지만 우리는 낮에 이렇게 태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 좋았던 기억은 불길 속에 날려버리고 염원하던 소원들은 연기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2014년 건강하게. 화이팅. 일반 달집 태우기를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하고 하회탈춤까지 같이 보니까 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복이 전부 다 깃들기를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재를 지내고 건강을 기원하며 오곡밥을 지어 먹는 정월 대보름. 잊혀가는 전통을 잘 되새긴 하회마을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정월 대보름의 의미 함께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봄. 겨울 동안 집에만 있어서 몸이 뭉쳐있진 않으신가요? 피곤하고 늘어져 있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완도해양치유센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정바다를 품고 있는 해양치유의 맥하완도. 완도바다에는 맥반석과 초석이 깔려 있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청정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완도의 깨끗한 해양환경을 이용해 이번에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는 해양치유의 도시, 완도. 작년 11월 완도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를 열었습니다. 와, 엄청 높네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처음 와서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네, 저희 해양치유센터는 현재 1층만 이용하시는 베이직 프로그램과 1, 2층 이용하시는 프리미엄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프로그램은 5개 테라피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2층은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신층 케어를 해드리는 전문 테라피 공간입니다. 그래서 1, 2층에 이용하시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다운 아나운서는 특별히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강측정실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혹시 건강측정실이 어떤 곳인가요? 고객님들이 이쪽에 오시면 검사를 바탕으로 검사 기구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혹시 프로그램이나 검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희가 6가지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디톡스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소중재활 관리, 그리고 근골격계 관리 이렇게 6가지가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적인 기구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테라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괜찮으신데, 체지방률이 조금 올라가 계신 거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근육량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다 좋으시거든요. 목이나 어깨 균형을 확인하는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요. 내 몸에 양쪽 비율이 잘 맞는지, 골반은 틀어지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선들이 있으시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씨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자세도 딱 곧고 좋으신 거라고 나오시는 건데 평소에 자세가 안 좋으신 시청자분들도 여기 와서 측정해보시고 정확한 관리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 아나운서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소리 테라피실인데요. 싱잉볼에서 나오는 음파와 진동을 통해 소리로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잠이 솔솔 올 것 같지 않나요? 네, 선생님 저는 촬영 중인 것도 까먹고 그대로 잠들 뻔했거든요. 이 테라피가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이런 효능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럼요. 싱잉볼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함으로써 약간 뇌파를 자극을 하고 스트레스 안 완화와 수면장애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리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의 거의 팔, 90%는 거의 다 코를 굴고 주무시고요. 그만큼 수면장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곳은 스톤 테라피실인데요. 온몸 구석구석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마사지를 통해 몸의 피로를 풀어줬으니 이제 몸 안에 숨어있는 독서도 배출해볼까요? 저희 혜주르 머드 랩핑 테라피실은요. 완도 노화돼서 채취한 머드를 가지고 저희 피파 앰플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효능으로는 통증 완화랑 셀렛 제거, 부종 감소, 독소 배출 등이 있습니다. 100% 완도산 재료를 넣어 만든 천연 머드랩. 따뜻한 머드팩을 듬뿍 떠서 다리부터 온몸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 랩으로 덮어 열을 보호해주는데요.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온 몸을 다 넣는 건가요? 네. 효능으로는 통증 감소, 양 부종 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독소 배출 등이 있고요. 받고 나서 매우 시원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지셨던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머드는 우리 모공 속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잠에 빠져있는 동안 머드는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전 사실 이게 머드를 받은다고 뭐 열감이 있을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랩을 감싸고 이불을 덮는 순간 그 열감이 순식간에 훅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열감이 저를 노곤노곤하게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또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기 테라피실인데요. 아로마 오일 향기를 맡으면서 촉촉한 피부 관리부터 시원한 두피 마사지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굉장히 시원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업무가 많아서 피로감이 좀 가중이 됐었는데 피로가 좀 만큼 씻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지인들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다운 아나운서. 해양치유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또 처음 와보는데 딸라소쿨이라고 들었어요. 네. 딸라소쿨의 뜻이 뭔가요? 딸라소쿨은 조금 생소하지만 딸라소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풀장이니까 우리가 딸라소쿨이라고 하고 알기 쉽게 해수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약자분이 들어오시면 걷기 위주의 수중운동을 하고요. 조금 젊은증이다 싶으시면 저희가 구력 도구들을 가지고 근력 운동이지로 수중운동을 진행돼요. 수중운동은 물의 저항을 이용해 관절 부담은 줄이고 운동 효과는 높일 수 있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운동인데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덤벨이 물속으로 쭉. 여덟. 아홉. 열. 덤벨이 물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물속에. 얼떨도 물속. 물속. 이게 뜨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저랑 같이 수중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수중운동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힘들고 땀이 짧은 시간인데 땀이 금방 나는 것 같아요. 목상운동보다 몇 배 더 힘들고. 지금 얼굴에 나시는 게 다 땀이죠, 물이 아니라. 물 반, 땀 반입니다. 물 반, 땀 반이요? 집에 가면 그냥 똑 떨어질 것 같아요. 큰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집에 가긴 아쉽죠. 완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해조류 거품 목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품에서 나는 은은한 비파향 덕에 부드러운 피부는 물론이고 상쾌한 기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톱, 미역, 미역기, 그다음에 다시마 원액을 추출하여 이북조약 상황에서 화학성은 전혀 없으시고요. 남녀분과 아이들도 다 좋아할 수 있게 한 페이지를 거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는 엄마이나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보고 싶다고 햇나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에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쉬고 놀면서 조용히 힐링하는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닐까요? 이렇게 차 한 잔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또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완도 해양치유센터 방문하셔서 여유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쳐있던 나에게 힐링을 선물하는 시간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오감만족 힐링 테라피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대한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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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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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뭐 추측이 됐겠죠. 김원효 학생은 퇴학시켜야 된다. 그래서 졸업식 이틀 전에 퇴학 통보를 한 거죠. 또 다른 두 학생은 1년 유급을 시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 학생이 교무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또 옆에 다른 학우들이 보다가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교무실 쳐들어가서 복행을 하고 또 나중에는 교장관사, 즉 교장이 이거 결정을 한 거니까 교장한테 항의를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교장관사를 찾아갔던 거죠. 이 사건으로 10여 명의 학생이 퇴학 또는 구속됐습니다. 어렵사리 입학한 학교를 영영 졸업하지 못한 채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에게 늦은 졸업장이 주어졌고 정부에서도 공훈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지만 그마저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최근 제주고 항일운동가 출신 중 세 분에 대한 졸업 앨범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1931년 교장 사택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고 옥골을 치른 홍성호, 이두일, 김만재 지사 세 분의 얼굴이 100여 년 만에 복원이 된 겁니다. 푸른 10대의 얼굴로 되살아낸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졸업장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쁠 것 같고 이것들이 후세에 후배들에게 많이 전해져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혼부와 한 대기업이 함께 만든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 앨범 공훈 록의 사진이 남아있는 학생 독립운동가 94분의 얼굴이 복원됐는데요. 최첨단 AI 딥러닝과 디에이징 기술을 이용해 앳된 학창 시절의 사진을 구현해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진이 남아있는 세 분의 사진이 이번 앨범에 함께 수록됐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 10대를 살고 있는 제주고 학생들에게 학생 독립운동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를 잊게 한 그분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선배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주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졸업 앨범을 받게 된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년 전 학생의 신분으로 뜨겁게 저항했던 제주의 학생 독립운동가 세월이 흘러도 그 고귀한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언양읍성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굉장히 뭔가 품격있고 저도 엘레강스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딱 뒤돌아보시면 또 언양은 불고기 불고기 아 여기 발방 맛있겠어 그리고 또 앞에는 미나리 미나리 또 저기 보면 또 영남 알플스 눈도 안 녹았어요. 이렇게 언양에 오면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또 바다 한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는 없어 보이지 않아요? 바다야! 바다야! 바다야 어디있니? 바다야! 바다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너 여기가 요즘 언양에서 맛집들이 많다고 막 뜨는 곳이에요. 와 지금 이게 다 생선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탑이 쌓여있는데 생선으로 이게 다 오늘 팔리는 양이 많아요 이게? 점심 장사 때 나가는 거고 오후에 또 브레이크 타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준비해서 이만큼 또 준비를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짝 구워져 있는 상태 같아요. 사장님이 미리 다 구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초벌을 안 하면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완전하게 익히는 건 아니고 약간 고기마다 다르지만 약간 30%에서 50% 정도만 익혀놓고 너무 많이 입으면 또 말라버리거든요. 초벌하면 더 맛있겠다. 간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보통 다듬어서 소금을 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소금을 치게 되면 일부는 짜지고 어떤 건 또 싱거워지거든요. 저희는 소금을 물에 녹여서 염도를 맞춰서 거기에서 담궈서 골고루 염이 될 수 있도록 뒤에 불판도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생선마다 종류마다 또 맛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리 하나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생선도 그 특성에 맞춰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어 같은 경우는 또 기름끼 넣으면 안 오면 안 되니까 이건 직화로 구워가지고 수분은 빼고 또 기름도 어느 정도는 빼는 그다음에 칼치나 가자미는 또 기름이 좀 없습니다. 없는 거는 또 팬에다가 오일을 해서 거기에서 또 구워야 되고 그래서 각 특성을 살려서 구워야만이 이 생선의 본인의 맛을 갖다가 그대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포스 뭔가 이 수산물의 전문가 느낌이 나는데 수산물에 종사한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도 하고 또 이런 생선을 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아니 여기만 딱 보면 뭔가 마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제철 메뉴도 있어요? 제철 메뉴도 있죠. 철마다 먹을 수 있는 봄이면 또 봄도다리 도다리 숯국이 있고 여름이면 제주도에서 공사한 자리돈 물회 그런 게 있고 겨울철이 들었으면 대구탕 그다음에 물메기탕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그 지방에 가서 먹어야 될 거를 여기에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메뉴를 짰습니다. 저의 요리법은 대기가 간단해요. 자꾸만 조직인 맛 그대로 역도 마찬가지로 고기의 본인의 맛 되게 중요하니까 보이시던데 자부심이 있겠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갖다 주면 손님이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 되니까 제가 되게 감사하죠. 주방을 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보통 주방에는 이런 CCTV가 없지 않아요? 감시용이 아니고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손님이 대기를 하고 있다 들어온다 이런 것을 전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인원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기름이 쫙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담으면 그냥 기름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기름을 안에 들어간 기름을 다시 한번 밖으로 엠으로 해가지고 맛있어져요. 맛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굉장히 잘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담백하고 평소에 생선을 좋아하는데 오늘 한 입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엄마가 해주고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먹는 것만큼 정말 맛있고요. 아까 와이프가 그랬는데 집에서 먹는 것만큼 집밥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해주신 구이 여기에 고기 대단! 여기까지 맞고 생선구이를 맛있게 다 드셨네요. 저희 고향이 충무니까 통영이니까 한 번씩 생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려고요. 다른 집에는 전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불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로 해가지고 맛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또 먹고 아 포장까지? 이거죠 이거. 한상 차림이에요. 너무 푸짐하게 완성됐습니다. 고기가 좀 하니까 와 쑥에 봄냄새가 꽉 두 다리를 드세요. 딱 그냥 한입 먹어도 너무 푸짐할 것 같아요. 살의 두께가 거의 제가 뱃살 버금가는 느낌? 두 다리 위에 와 두 다리에 쑥을 어떻게 넣어 먹을 생각을 했을까 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야무지게 이렇게 숙성된 게 올라가니까 이건 어떨지 고추장 없이도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을 맞추셨지? 진짜 먼기 비린 맛이 전혀 안 나고요. 고소하고 진한 맛이 이 눅진눅진한 진한 맛이 너무 퍼져요. 맛있다 이거. 언양에 오면 불고기도 있고 멍게 비빔밥도 있고 도다리도 있고 진짜 다 즐길 수 있어요. 진짜 진심. 오 대박 이 빼곡하게 차오른 살이 와 씹자마자 이 육즙이라고 해야 하나? 화덕에 고소하고 화덕에 고소하고 그런지 쫙 퍼지는데 그 기름진 맛은 확 잡았어. 밀당하네. 이면수가 와 그리고 이게 2인분이에요. 둘이서 먹어도 진짜 배부를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푸짐해서 와 고등어도 딱 고기만 얹어도 돼. 과장이에요. 음 근데 확실히 고기의 특성에 맞게 다 굽는 방법도 다르게 하셔서 그런지 기름진 거는 바삭하고 촉촉하게 그리고 기름이 없는 애들은 조금 튀긴 듯이 해서 바삭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안녕?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언양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나들이하고 작천정도 보고 막 많이 오시는데 물론 불고기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봄의 맛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생선구이도 있고 바다를 느낄 수 있다. 봄의 바다 한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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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요리가 되게 간단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의 본인의 맛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소금을 물에 녹였어. 기름이 쫙 오르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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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